안녕하세요 저 오늘 방콕 갑니다 너무 신나요 방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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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frame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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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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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만 맡기고 호텔에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투어 신청을 해봐서 이제 역 앞으로 가야돼요 너무 신나요 그래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잘 찾아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보려고 합니다 너무 신나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빨이 한 번에 그래도 잘 찾아가고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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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앉아서 사진 촬영하세요. 우와 이쁘다. 근데 너무 덥다. 관광코스 하나도 남았는데 이렇게 감기가 약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차에서 이번 코스는 쉰다 그랬어요. 그리고 보다 보니까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겨 가지고 또 볼 거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쉬기로 했는데 아저씨가 차에서 먹으라고 이거 약도 줬어요. 진짜 감동이야. 태국 사람들 진짜 착한 거 같아요. 배고피들or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